고령화 사회에 활력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와 마을 노노케어 활동을 통해 용돈, 건강, 보람을 얻는 사업인데요. 올해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망원 이동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과 노후 생활을 위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리환경지킴이 43명, 마을 노노케어 6명의 어르신들이 망원 이동 골목 청소와 방문 상담을 각각 도맡아 활약하고 있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 활동 어르신들은 2명에서 6명씩 조를 편성해 마을의 곳곳의 환경 정비에 주력하며 깨끗하고 환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 노노케어 활동 어르신들은 2인 1조를 이뤄 관내 홀몸 어르신 및 노인 부부 등 안전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며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를 통해 용돈, 건강, 보람을 얻는 활동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고령화 사회에 활력 있는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돕고 있어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